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전남 도립도서관이 특별 전시와 강연,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특별 전시로는 홍해란 작가의 수학, 놀이가 되다가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숫자를 활용한 조각 작품과 피보나치 수열, 오일로 공식 등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이야기로 만나는 샌드아트 공연과 올해의 책 작가 강연, 주제 도서 전시 등이 펼쳐지고 연체 도서를 모두 반납하면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시켜주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.